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93살 먹은 할아버지 신부님이 은퇴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어머니 93살 되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아니 93살 먹은 신부님이 아니 93살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부님이 혼배 때 이제 장례 강론하고 장례 때 혼배 강론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주교님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주교님이 찾아가서 신부님한테 신부님 이렇게 은퇴하라고 해도 은퇴도 안 하시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헷갈려 하시고 하니 내가 보좌 하나 보내줄 테니 그 보좌 받아갖고 어려운 건 보좌를 시켜라. 그래서 신부님도 너무 기분이 좋대요. 보좌가 딱 온다고 그러니까. 보좌가 왔는데 70살짜리를 보내요. 70살짜리를 보내요. 이제 여러분들 인생은요. 60부터 라는 거 옛날에 많이 들었죠? 실질적으로 인생은 60부터예요. 우리 이런 노래 알죠? 노세노세 젊어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 이런 노래 있죠. 이게 100년 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평균 연령이 46세였어요. 이때는 늙어서 놀 수가 없었어. 왜? 젊어서 다 죽었으니까. 근데 이 노래 이제 완전히 고쳐야 돼. 노세노세 늙어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이제 안 죽어요. 이제 안 죽어요.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1세기는 저는 네 가지의 중요한 트렌드를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21세기는 여성의 시대고 21세기는 노인의 시대고 21세기는 서비스의 시대입니다. 또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오늘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와 21세기는 노인의 시대의 이야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제가 3번이 아니고 분당에 이렇게 나가보면 먹자 골목에 가보면 낮에 가보면 전부 여자 천재예요. 여자들.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찜질방을 가봐도 여자 천재예요. 여자 천재. 그 우리나라 경제권을 집안에서 60%가 여자가 결정한대요. 남자가 얼마를 결정하냐면 13% 결정한대요.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결정권이 없어요. 우리 집의 어머니만 봐도 완전히 여자의 팔자가 완전히 고쳐진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처음 시집 오셔서 어디서 식사를 하셨느냐 하면 부엌 부뚜막에서 하셨어요. 부엌 부뚜막. 이렇게 여기다가 올려놓고 나물에 밥을 3분에 비벼 드셨대요. 지금도 어머니하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으면 어머니가 3분 만에 드세요. 왜 이렇게 빨리 먹느냐고 그러니까 시집 6.25 이전에 시집을 와갖고 밥을 빨리 먹어야만 소골도 먹이고 죽도 쓰고 애들 젖도 먹이고 어디 감히 시아버지하고 남편하고 밥을 먹느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어디서 식사를 하셨냐면 방 바닥에서 하셨어요. 방에 상도 많은데 꼭 바닥에서 밥그릇을 갖다 놓고 앉아서 드시더라고요. 저는 왜 밥상에 이렇게 자리도 있는데 꼭 어머니가 저렇게 바닥에서 드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사실은 출세한 거죠. 부엌에서 방으로 들어온 것만 해도 출세한 거예요. 20년 만에 방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방학 때 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셨어요. 어머니 밥그릇이 밥상으로 올라왔어요. 아버지하고 마주보고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맘먹는다고 그럽니다. 이때부터 맘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하고 목소리가 어머니 목소리가 그전에는 어머니 목소리가 커졌던 기억이 안 나는데 밥상에 밥그릇이 올라오면서부터 이게 어머니 목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부되어서 한 달에 한 번 집을 가는데 이젠 더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젠 밥을 아버지가 차려드세요. 어머니가 안 차려주세요.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엄마 성당 간다고 가방 들고 나가시면 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 들어온대요.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아침에 상 차려놓고 지금 나왔죠? 남편이야 밥을 먹곤 말곤 이게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죠. 어떻게 감히 남편 밥을 안 차려주고 강원도까지 옵니까? 점심 한 끼인데요. 점심 한 끼인데요. 뭐 이렇게 간이 커졌다니까 여자들이.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한 달에 레지오 4일 그 다음에 구역 밥 모임 4일 그리고 당신 개 모임 한 4일 12일을 나가서 드세요. 어머니가 아버님이 12일을 밥을 차려 드시는데 불만을 안 삼으세요. 무슨 생각으로 불만을 안 삼나 했더니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밥 새끼 얻어먹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항원 이혼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항원 이혼은. 그러니까 늙어서 안 쫓겨나는 게 그것도 여자한테 안 쫓겨나면 감지덕지 한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50년 만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2002년에 판사 임용고시에 1등부터 10등까지 6명이 여자였어요. 2006년에 판사가 110명이 됐는데 남자가 56명 여자가 54명 그런데 2007년에 판사가 90명이 임용이 됐는데 남자가 38명 여자가 52명 남자가 38명 그러니까 두 배가 많은 거예요. 훨씬 여자가 많은 거예요. 이 작년에 외부고시 31명이 합격을 했는데 남자가 10명 여자가 21명 이 놀라운 통계입니다. 제가 이군 사령부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군 해군 평택에 있는 장병 한 천명한테 강의를 했어요. 환경 강의를 하고 끝나고 나왔는데 거기 소령님이 저한테 부대를 구경시켜줘요. 제가 이 군부대 강의를 많이 들어가는데 꼭 군대 가면 자기 부대를 꼭 구경시켜줘요. 이군 해군 사령부가 서해 교전한 부대예요. 그 배 막 올려져 있고 배도 구경시켜주고 근데 이제 3천 톤 꼼 구축함을 이렇게 했는데 뭐 포가 얼고 배 길이가 뭐 100m고 막 설명을 해주는데 옆에 대위 3명이 딱 걸어가는데 여자 대위가 어깨가 딱 벌어진 키가 1m 70이 넘는데 3천 톤 꼼 구축하면 눈에 안 들어오고 여자만 내가 이렇게 이렇게 고개가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소령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멋있느냐고 아우 멋있다고 그랬더니 그 소령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쟤네들만 무섭대요. 왜 무서우냐. 이게 쟤네들이 그 있는 부대 그 중대하고 남자 대위 부대하고 이렇게 축구시합하면 꼭 여자 부대들이 이긴대요. 중대장. 왜 이 군대 얼마나 상막해요. 그 상막한 군대에 자기 중대장님이 여자야. 그러니까 이 시합을 하면 그 여자 중대장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령 얘기가 이제 곧 여자 장군 나올 거라고 이제 곧 여자 장군 나올 겁니다. 이제는. 정말 제가 3번에 가서 한 번 강의를 한 적이 한 7, 8년 전에 고등학교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9명이 여자에요. 남자 딱 한 명이에요. 남자 딱 한 명. 안산에 보니까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1등부터 5등까지 다 여자에요. 그러니까 요즘 남자애들이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보느냐. 컴퓨터 게임 때문에. 그 다음에 음란 사이트 때문에. 그 다음에 개떼처럼 돌아다니는 특성 때문에.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을 따라갈 수가 없대. 혹시 우리 집에 남자만 아들만 난 낳았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 아들만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 집은 이제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새말적으로 멀리 돌아오셨는데 거기에 횡성고등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는 여학생이 한 명도 입학을 못했어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여학생이 훨씬 많이 입학을 합니다. 어딜 가도 여자가 약진을 하고 있어요. 2007년 여러분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약사 이거 고소득 일자리에 70%가 여자가 차지해요. 남자는 30%밖에 못 차지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여자 세상이 온 거죠. 일본의 골드만삭스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계인데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115개 기업을 조사를 했는데 여성이사가 있는 회사는 10년간 일본이 90년서부터 2000년까지 0% 성장을 하죠. 10년간 주식이 96% 오른건 다 여성이사가 있는 회사만. 그때 일본은 전체적으로 몇 프로 올랐느냐 13% 올랐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제 딸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인물이 나올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아들을 놓으면 처음에 아들이 고추 달고 딱 나온 뭔가 여자로서 일을 해낸 것 같죠. 그렇죠. 내가 드디어 이제 시집에 와서 이 집에 이제 대를 잇는구나. 그리고 이놈이 이제 고추를 달고 막 뛰어다니면 그렇게 뿌듯하대요. 쳐다만 봐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놈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콧수염이 나기 시작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사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촌이. 엄마를 봐도 말도 안 하고 씩 자기 방에 들어가고 다정하게 말 건네는 게 없어요. 뭐 어렸을 땐 막 안기기도 했는데 이건 뭐 자기보다 훨씬 큰 놈이 안기지도 않고 이 대학교 가면은 얼굴 보기 힘들어지는 팔촌이 됩니다. 이제 장가를 가면 이제 사둔이 돼버리죠. 제가 여기 여러분들 노인대학에 옵니다. 이렇게 1박 2일로 100분 정도 와요. 한 100명 정도 노인대학에 오면은 딱 티가 나요. 저 할머니는 아들밖에 없구나. 저 할머니는 딸이 있구나. 확 티가 나요. 아들만 있는 할머니들은 옷을 이상하게 입고 와요. 그 몸빼바지 비슷한 거 입고 와요. 아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관광버스를 타고 또 여기까지 오는데 1박 2일을 오는데 멋을 좀 내야 되는데 하여튼 몸빼바지 비슷한 거 입고 와요. 파마를 해도 어떻게 하고 오느냐 철모 뒤집어 쓴 거 같이 이렇게 하고 와요. 파마를 하고 와도. 물어보면 제가 물어봐요. 할머니 아들밖에 없죠? 아들밖에 없대요. 아니 사둔 아들이 엄마가 철모를 뒤집어 쓰든 몸빼바지를 입든 관심 없습니다. 근데 딸들은 딸이 있는 할머니들은 틀려요. 딸이 있는 할머니들은 이 스카프를 하고 와도 색깔이 벌써 벌써 뭐 보라색에 벌써 틀려요. 이 파마 웨이브가 틀려요. 딸이 있는 할머니들은 딸이 있는 할머니들은 파마 웨이브가 틀려요. 그렇다고 그러죠? 똑똑한 자식은 나라의 자식이 됩니다. 그렇죠? 똑똑한 아들 자식은 나라의 자식이고 돈 많은 자식은 그렇지 사돈의 자식이 되고 이게 어리빌이한 것만 내 아들로 남아서 평생 고생시키는 거예요. 어리빌이한 것만 내 아들로 남아서 평생을 고생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들이 있다고 행복하고 뭐 믿고 완전히 시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늙어서도 아들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시대다. 21세기인 자구로 누구의 시대냐? 여성의 시대다. 여성을 무시함은 어떤 공동체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기업이 삼성이에요. 여성 이사가 제일 많은 회사가 삼성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 글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굶는 거예요. 샘 월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월마트 창시자에요. 월마트 아시죠? 세계 최대의 기업이죠. 이 양반 이제 세상 떠났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 회사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성 이사가 30%가 넘지 않는다면 당신 회사는 10년 후에 망할 걸로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에 돈 쓰는 주체는 다 누구에요? 다 여자에요. 제가 수 없는 강의를 해도 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은 다 누구에요? 여자들이. 남자는 그 시간에 어디가 있어요? 돈 벌. 노예처럼 돈 벌러 나가면 그거 먹으러 다녀. 강의들으로 다녀. 그러니까 돈을 쓰는 주체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 많은 기업가들이 그걸 간파한 거에요. 제일 먼저 망할 때가 어디야? 한국 천주교. 모든 결정권이 누가 있어요? 남자들이 있잖아요. 주교님, 신부님들이 다 결정하잖아요. 난 걱정이 없어요. 사회는 변해가는데 교회는 이 엄청난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당 나오는 대부분의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우리 고객은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은 누구에요? 여성이란 말이야. 근데 신부들이 뭘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한 걸음 건너는 거에요. 이 늙은 나이 드신 할머니들은 뭐 때문에 괴로워요? 그 놈은 며느리 때문에 괴롭잖아요. 근데 우리가 며느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어머니를 잘 이해합니까? 못하죠. 젊은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죽지도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괴롭잖아요. 성당에 와서 앉아있어도 답답한 거에요. 정말 그런 뻥 뚫리는 얘기? 별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가 사실은 뭐 400만이다 500만이라 그래도 미사참여는 120만 밖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 식구 중에 한 식구만 주일날 나와서 밥 먹는 거에요. 망한 거죠.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은. 근데 이런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은 여성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느냐 이유가 있어요. 20세기 10대 발명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은 상대성 이론 원자탄 2차 세계대전을 끝낸 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자동차 비행기 DNA 이중 나선 구조 PC 인터넷 물리학의 양자역학 이게 20세기 최대 발명품인데 최대 발명품은 1961년 독일 셀링사에서 나온 아나보나라는 피임약이에요. 그럼 피임약이 나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 70, 80이 된 어머니 세대는 애를 몇 낳았어요? 10명 10명 멋있는 말 없어요? 한타스 그거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어떻게 힘 닿는 대로 낳죠. 힘 닿는 대로 그런데 이거보다 더 멋있는 말이 있어요. 생기는 대로. 얼마 전에 충청도 레지아 그 강의를 갔는데 거기서는 충청도 사람들은 또 우리하고 생각이 틀리더라고 닥치는 대로 낳대로 닥치는 대로 낳대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 16에 시집갑니다. 그렇죠? 16 생식능력 시작되면 그럼 배가 불러요. 16 시작하고 배가 불러면 17 되면 애가 하나 나와요. 애가 나오면 얼마나 바빠요. 젖 먹여줘야죠. 얼러줘야죠. 논일 나가야죠. 밭일 나가야죠. 우리는 어렸을 때 집에 누에를 키웠어요. 누에 뽕 먹여야죠.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이게 아장아장 걸어다닐 만하면 19 되면 또 어떻게 돼? 또 배불러. 그럼 20 되면 또 하나 나와요. 이 둘이 이제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22 되면 또 배불러요. 23 되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어떻게 하나는 포대기에 싸고 하나는 젖에 매달고 하나는 옆구리에 끼고 어딜 옛날에 여자들이 놀러를 가요. 집 밖 동네 밖 꿈도 못 꿨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애를 놓느냐 하면 40가지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애를 놓느냐 하면 25년 동안 애를 놓는 거예요. 25년 동안.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에요? 25년 동안 애를 놓으면? 이거는 애를 놓는 게 아니라 새끼 놓고 새끼 키우고 새끼 놓고 새끼 키우고 새끼 놓고 새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에 내가 애를 놓으면 그 애는 내 첫 장남의 애하고 같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다 우리 아가야 그러잖아요. 옛날 할머니는 다 뭐라 그래? 아이고 우리 새끼들 그러잖아요. 막내는 새끼로 안 보이죠? 강아지로 보입니다. 강아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러니까 25년 동안 저렇게 새끼 놓고 새끼 키운 여자 머릿속에 든 게 있느냐? 머릿속에 든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바쁜데 무슨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든 거 없는 여자가 집안일 챙겨나면 그 집 망한다. 그래서 암탉 꼬꼬댁 하우스 폭삭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피임약이 나오고부터 애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4명으로. 3명으로. 2명으로. 이제는 1.05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여자가 애 놓는 시간이 1년으로 줄어들었어요. 1년으로. 여자한테 몇 년의 자유시간이 주어져요? 24년의 자유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24년 동안 여자들이 사법고시보고 행정고시보고 외무고시보고 육사 가고 해사 가고 공군사관학교 가고 공군사관학교 가고 경찰대학 1, 2, 3등 수석 졸업 육사, 해사, 수석 졸업 이건 다 옛날 얘기에요. 다 휩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집에 아들만 있다. 이 집은 뭐예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딸을 둘러면 뭐? 금메달. 그렇죠? 아들 하나 딸 하나 넣으면 은메달. 아들만 둘러면 목메달. 목메달. 동메달이 아니에요. 목메달이에요. 목메달.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여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됐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는데 참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여자들이 이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주도 세력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16대 때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이 16명이었어요. 300명 중에 5.4% 17대 때는 39명 300명 중에 그러니까 12%, 13%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잘 산다는 스웨덴은 국회의원이 42.7% 덴마크는 29.8%, 30%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사회가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지금 바로 여러분들 세대. 지금 30대, 40대, 50대 이 세대들은 관심이 없어요. 엎어지든 뒤집어지든.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4급 공무원 100명 중에 여자 공무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딱 5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사분이 우리나라에 있다가 미국에 가면서 한 신문에 칼럼에 글을 쓰고 갔어요. 대한민국 이상하다. 이렇게 여자들이 대학까지 나오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나라도 없다. 그런데 대학까지 나온 이 고급 인력이 시집만 가면 다 자기를 관둔다. 참 이상하다. 그래서 한국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인력이 어떻게 그대로 다 계속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넘어갈 때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모든 국가를 통계를 빼보니까 9% 정도 증가했대요.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는 게 우리나라 1.6% 사회에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가요? 두 가지 때문에 안 나갑니다. 이 두 가지 이 병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가기도 힘들고 대한민국 정말 행복한 나라로 가기도 힘들어요. 첫 번째 뭐냐? 자식 교육. 여기에 미쳐 있어요. 요즘 내가 이렇게 방송을 보면 정말로 정신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텔레비전. 이게 또 방송으로 나가겠지만 이 텔레비전임에 미쳐 있어요. 텔레비전. 이 두 가지 여자들이 완전히 미쳐서 사회에 건강한 세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자식 교육을 가만히 보면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딱 아기를 가졌어요. 임신을 했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임신을 딱 하면 얼마나 예뻐요. 지금 이제 해도 나고 조금 있으면 더 멋있어질 것 같은데 강도 예쁘고 산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하늘도 예쁘잖아요. 그럼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엄마들 거의 없어요. 임신을 하는 순간 순간 내 뱃속에 서울대학 씨가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갖고 뱃속에 있는 애한테 글자를 가르칩니다. 도화지를 이렇게 오려서 대한민국 대통령 변호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2개국어를 알아듣는다고. How are you today my baby? It's raining. 비 온다 이거죠 오늘. 사실 여러분들 태아는 뱃속에 있으면서 열 달 동안 잔다고 그래요. 그 애한테 무슨.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태. 교라 그러잖아. 교육을 시키는 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불행합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받으니. 그 엄마의 테를 열고 세상에 나왔어. 그래갖고 3번에 이제 아파트촌이죠. 아파트를 통해서 수리산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애가. 구름도 보고 싶고 눈도 보고 싶고. 근데 이 잔인한 엄마들이 아니 아무 생각 없는 엄마들이 아파트 베란다 창문에 한쪽에는 가나다라마바 타타카타를 붙여놓고 한쪽에는 A, B, C, D, E, F, Z를 붙여. 수리산을 보고 싶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글자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억, 니은, 지글, 니은이 막 돌아가요 모빌이. 겨다닐 만하면 엄마들이 텔레비에는 텔레비전이라고 써놓고 냉장고에는 냉장고라고 써놓고 의자에는 의자라고 써놓고 그러니까 애들이 겨다닐 때마다 글자가 없는 데가 없어요. 요즘 애들이 몇 살이면 한글 띱니까. 다섯 살이면 네 살 띄요. 다섯 살이면 한글 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 띄신 분들 계세요? 없을 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내내 받아쓰기 0점이었어요. 기억나요. 1년 내내 0점이었어요. 글자가 뭔 줄 알고 학교를 들어가요. 맨 뛰어 놀다가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다 수건 딱 달아주니까 이게 학교 가는 건가 보다 하고 학교 갔죠. 2학년 때 전 한글 띄었어요. 근데 내가 다섯 살에 한글을 띈다. 흥분 됩니까? 안 됩니까? 드디어 우리 집에 천재 태어났다. 저한테 데리고 옵니다. 신부님 우리 애가 천재인가봐요. 왜요? 텔레비에 나오는 글자가 모르는 글자가 없어요. 다섯 살밖에 안 됐는데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죠. 그럼 내가 걔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그러냐? 이제 네 인생은 쫑났다. 왜? 삐아제나 썸머힐이나 몬테소리 같은 유아교육 이론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세 살 네 살 다섯을 때 뇌의 75%가 형성된대요. 이때 고정적인 개념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 글자를 가르치면 글자는 잘 알지만 뭐를 몰라? 다른 걸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똑똑 바보가 되는 거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이 참 많아요. 신부님 우리 애가 머리는 똑똑한데 노력을 안 한다고. 어릴 수 없는 소리예요. 왜? 얘는 이제 머리가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어렸을 때 이때 어떻게 자랐느냐 하면 스레트에 막 겨다니다가 떨어져갖고 끓는 물에도 떨어져 봤어요. 아 이게 끓는 물에 떨어지면 뒤는구나. 그 다음에 팽이 깎는다고 막 낫으로 깎다가 여기 쳐갖고 아직도 여기 상처가 있어요. 다섯 살 때 확 뼈까지 잘라서 이게 잘라지는 거구나. 이러면서 애가 뭐를 이해해? 세상을 이해한단 말이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는단 말이야. 그때 돌아가면서. 근데 책상 앞에서 글자만 배우는 애는 다른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성당에 오는 엄마들 내가 이제 다음 주에도 유치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엄마들이 그렇게 하는 엄마들이 참 많아요. 너 바보야? 왜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결할 줄 몰라. 이렇게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막 화낸 엄마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자식들 키우면서 이렇게 화낸 자식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는 애는 이제 걘 똑똑 바보예요. 왜냐하면 하나만 알고 다른 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천재인 줄 알고 초등학교에 들여놨더니 남들하고 섞어놓으니까 어때요? 똑같은 애. 이때부터 이제 학원에 보내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영어학원, 속셈학원, 웅변학원, 피아노학원. 무슨 요즘 서당도 있다고 그래. 서당. 저는요. 지금 우리나라 여자들이 얼마나 정신없느냐면요. 무슨 특목 유치원이 있대요. 고등학교 가기 위한 특목 유치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교도 아니고 그래서 9시부터 2시까지 공부를 하고 2시부터 4시까지 시험을 보고 간대요. 6살, 7살짜리 아이가 세상을 막 느끼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건지 모르는 거죠. 내 아이가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죠. 1등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전 국민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가요? 20조가 사교육비로 들어간다는 거죠. 20조가. 큰 문제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엄마 말을 듣습니다. 왜? 엄마가 나보다 크니까.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때는 똑똑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딱 6학년만 넘어서서 중학교 1학년만 되면 갑자기 엄마보다 애가 커져요. 딸은 그래도 괜찮아. 아들놈이 이렇게 커지면 확 커집니다. 그래갖고 이제 학원을 땡땡이를 깠어 애가. 너 이놈 새끼 왜 학원 땡땡이 까고 그래. 너 공부 빨리 해야지. 좋은 대학 가서 너 출세하고 행복하지. 뭐가 좋은 대학 가는 게 행복해. 그래갖고 딱 때리려고 그러면 말 안 들으면 때리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아들이 딱 엄마 손을 딱 잡고 내려다보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를 확 뒤집으면서 엄마를 밀쳐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왜 때리냐고. 말로 하자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자식한테 맞는 부모가 14%예요. 지금 웃으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심각한 가정 너무나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엄마가 어디 있어 우리 애들한테. 관리자만 있지. 얼마 전에 반포 성당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셨어요. 강의 끝나고 반포 자매님 한 분이 저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신부님 제가 중국집을 합니다. 그래도 반포에서 합니다. 꽤 잘 되는 음식점입니다. 제가 중국 음식점에 엄마들이 전심돼서 탕수육 하나 시켜서 애 스케줄 관리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시켜놓고 학원 어디 가고 몇 시에 뭐 가고 뭐 가고 뭐 가고 야 애가 행복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병에 걸리냐면 번 아우트 병에 걸려요. 하느님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10살 때 쓸 거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50살 때 쓸 에너지를 줬는데 이거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다 태워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만 올라가면 애가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텅 벼어. 그래갖고 무슨 병에 걸리냐면 귀찮아 병에 걸려요. 뭐 좀 하자고 그러면 뭐라 그래? 엄마 귀찮아. 좀 나 좀? 나도.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시달렸으니 아니 초등학교 때는 4시간 8살짜리가 4시간 공부하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공부? 근데 요즘 애들이 어떻게 해요? 밤 10시까지 학원을 다녀요. 그래서 한 애가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유서를 써놨는데 뭐라고 써놓고 아버지는 8시에 들어오는데 왜 내가 10시에 들어와야 되느냐 4학년 애가 초등학교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라면 죽겠다. 그리고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면 행복하고 우리가 내 아이가 내 아이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아이가 공부만 못하면 뭐라고 그래? 너 커서 뭐가 될래? 근데 유태인들은요. 공부를 못해도 애 기를 안 죽인대요. 우리는 공부 못하면 애 기 죽여 인간성 납법 불효자의 천하의 몹쓸 놈이야. 꼴등하면은 근데 유태인들은요. 꼴등을 하면은요. 부모가 애 기를 절대 안 죽인다. 꼴등하는 것도 서러운데 집에서 기까지 죽이면 애는 어디로 가라고 그러니까 너 꼴등해도 괜찮아 커서 돈만 많이 벌어 지금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 다 나중에 비서로 쓰고 회계사로 쓰면 돼. 걔네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다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완전히 애 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티븐 스필버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적응을 못해서 학교를 관둡니다. 그리고 지지나 반에 편성돼요. 지지나 반에.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아들은 영화를 좋아하니까 우리 아들은 상상력이 좋으니까 훌륭할 거야. 끊임없이 아이의 기를 살려줘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세계 최고의 감독이 된 거예요. 그 상상력 하나만 가지고 엄마가 만약에 공부 골 지지나 반에 이 지지나 반에 들어간 이 지지리 복도 없는 거 내가 팔자도 없지 이랬다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꼴등하면 인간성 나쁘고 불효자고 부모님 마음 이해 못하고 사실은 꼴등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성격 좋은 애들이 꼴등하는 거예요. 이 유한 애들이 독한 놈들이 1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1등하는 애들이 있으면 독한 애들이에요. 그거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자녀들 이제 엄마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내 아이를 정말로 정말로 행복하게 키운다는 생각 아니면 차라리 신앙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게 대학에 미쳐 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사를 안 나가면 은근히 눈을 감아줘요. 은근히 눈을 감아줘요. 이때 막 강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로 잘못 키우는 거죠. 자식을 완전히 잘못 키우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질서를 알게 키우든가 아니면 예의를 알게 키우든가 아니면 사랑을 알게 키우든가 봉사를 알게 키워야 되는데 너 편안하고 너 1등만 하면 최고야. 네가 1등만 하면 모든 게 다 용서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식을 잘못 키우느냐 하면 제가 이제 20년 전이에요. 신학교 졸업하고 내 동창 신학생하고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혼자 이제 돈이 없어갖고 이제 나하고 같이 가서 김해 부산에 가서 비행기를 탔어요. 24년 만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거예요. 참 굉장히 설레고 막 기대되더라고요. 그래서 창가에 앉으면 막 막 밑에 막 그 내려다보이는 거 막 꼽히는 팔도강산에 마지막 해가 그 장면이었어요. 비행기 타고 막 아래 내려다보는 거 그래서 나도 그걸 꿈꾸면서 나 비행기를 탔어요. 아 근데 마침 주님께서 날 도와주셔갖고 제가 창가에 딱 앉았어요. 그럼 내 옆에 내 신학생이 옆에 앉고 그래갖고 뭐 폼을 잇는 대로 막 바깥에 내다보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저쪽에서 이제 젊은 엄마가 한 다섯살짜리 아이에 손을 잡고 또박또박 걸었는데 왠지 불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고 바로 내 옆자리 내 좌석 옆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근데 이 다섯살짜리 이 놈이 엄마한테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나 창가에 앉고 싶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안 돼. 여긴 네 자리고 저긴 저 형 자리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 앉아서 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좀 확 돌아서더니 학생 우리 아들이 처음 비행기를 타는데 창가에 앉고 싶으니까 자리 좀 양보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5년 만에 처음 탄 놈이랑 24년 만에 처음 탄 놈이랑 어느 놈이 더 애절할 것 같아요? 이건 24년 만에 탄 놈이 훨씬 애절해요. 그런데 제가 나도 처음 탔기 때문에 자리를 못 양보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런데 이 놈이 비행기가 뜨자마자부터 자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동안 내내 째려보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저놈 얘기를 하리라.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20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배를 타고 목포로 와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목포에서 조금 광주쯤 지났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는 애가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배를 움켜지더라고요. 너 왜 그러냐고 배가 너무 아프대. 나는 이제 좌석이 있고 그 안에 서서 있는데 비행기 자리도 내준 놈이 기차 자리 하나 못 내주겠어요? 너 여기 와서 앉아라. 나 괜찮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내 자리 앉아서 30분을 가는데 그 엄마가 한참 보더니 일으키더라고요. 너 일어나라고 그 학생한테 자리를 내주라고 나 괜찮다고. 그런데 그 엄마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 아이가 난 질서를 아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아프다고 이렇게 다 하면은 나중에 커서 얘가 뭘 알겠냐. 자기 편안한 대로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는 그렇게 지금 그 비행기에서 내 자리 뺏은 놈은 지금도 엄마 속을 썩일 거고 그 기차 자리에서 일어난 아이는 지금 엄마의 영광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떤 기준으로 키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신부님은 결혼을 안 해갖고 자식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런 답답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내 아이가 이제 서울대학을 갈 줄 알았더니 지방 무슨 제3대학을 졸업을 했어. 졸업을 해갖고 취직을 했어. 그럼 부모 역할 다 한 거야 안 해요? 부모 역할 다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자식이 농사를 질 줄 알았으면 부모 역할 다 했어요. 공자님 시대에 평균 연령이 몇 세였냐면 38세였어요. 16세 시집을 가갖고 32, 33대면 내 아이가 16세 됐을 때 부모가 기다려줬어요 안 기다려줬어요? 안 기다려줬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한테 애절합니까? 안 애절합니까? 애절해요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남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 손가락 깨물어서 단지 해드렸어요. 입에다 피 넣어드렸어요. 그건 어느 장남이냐? 부모가 30대 돌아가면 다 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잘라서 고기 먹고 싶다면 자기가 직접 해주고 그게 뭐 상상이 안 가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 이렇게 날 키우고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옛날에 장남이 죽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죽지 말라고 하냐면 동생이 13, 17, 4, 1살이란 말이야. 아니 이렇게 놔놓고 지금 죽으면 이거 누가 키워야 돼? 장남이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60까지 살았어. 그러면 이 한 살이 시집 장가 가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장남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내 동생 다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잔치를 해준 게 바로 회갑 잔치, 환갑 잔치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환갑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환갑을 차려줬는데도 이게 안 죽네. 그 노노, 노노, 노노 2인 4편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해둬라. 부모를 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나는 그걸 읽고 아, 우리 어머니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매년 나이를 기억해뒀어요. 근데 이제는 포기했어요. 헷갈려요. 몇 살을 사시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60대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에휴, 늙으면 죽어야 돼. 늙으면 죽어야 돼. 그때 굉장히 내가 그 노노를 한참 읽을 때라 아, 정말로 내가 부모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본수원 갈비집에 가서 갈비 한 번 더 사드리고 전화 한 번 더 드리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 얘기들은 막 화가 나요. 그 얘기 한 지 벌써 16년이 지났어요. 죽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어머니한테 가서 그랬어요. 어머니 자식들 앞에서 이제 늙으면 죽는다는 소리 말아라. 자식들 사기 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그런데 설날 집에를 갔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자식들이 거실에 꽉 찼는데 무슨 속상한 얘기를 하는데 아, 늙으면 죽 그러다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늙으면 죽 그러시다 마시더라고요. 이제 늙어도 안 죽어요. 여러분들, 평균 연령이 지금 83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90까지 살아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요. 여러분들은 몇 년을 사냐면 120년을 삽니다. 그럼 몇 년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공부 못하는 자식한테 너 늙어 저기 뭐야 커서 뭐가 될래. 이거 말하는 정신이 있으면 난 늙어서 뭐가 될까 이거 먼저 걱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50년, 60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있는 돈 없는 돈 누구한테 다 쏟아붓어? 자식한테 다 쏟아붓어. 있는 돈 없는 돈. 그리고 맨 손가락 빨면서 50년을 산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정말로 생각 잘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여성들 지금 자식한테 지금 학원비 1년에 20조 쏟아 늘 일이 아니에요. 늙어서 죽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하고 힘들어져요? 자식하고 힘들어질 거 아니야. 돈은 한 푼 없지. 자식은 그래도 공부시켰다고 처단은 보는데 죽지도 않고 계속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 50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생각하면 딱 쉬워요. 여러분들 주위에 40살 먹은 아들이 장가도 안 가고 빈둥빈둥 엄마 주위에서 이렇게 붙어서 살아. 40살 된 딸이 시집도 안 가고 엄마 아빠 옆에서 붙어서 살아. 그 딸 이뻐요? 미워요? 밉죠?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엄마가 90이 됐는데 죽지도 않고 빈둥빈둥 나한테 매달려서 살아. 그럼 그 자식 이쁠 거 같아요? 부모가 이쁠 거 같아요? 안 이쁠 거 같아요? 미워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아들이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한테 얹혀 살면 더 힘든 거예요. 우리 현실의 현실. 계산상 안 맞아 계산상. 20년 키웠으면 20년어치만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20년 키웠으면 20년어치만 받아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이건 20년 키우고 지금 50년, 60년 이렇게 받아 먹게 생겼어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키워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참 고맙더라고요. 신부가 돼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신부가 집안 떠난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집안하고 신부하고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20년 키워줬으니까 내가 20년은 갚으리라. 20년 얻어 먹었으니까 20년은 갚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기특한 생각을 했죠. 우리 내 첫 활동비가 46만 원이었어요. 어머니 25,000원, 아버지 25,000원.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17년째 한 달도 안 빠지고 용돈을 드려요. 지금은 좀 많이 드리죠. 강의 다니고 그러니까 조금 제가 강사료 있으면 한 달에 다섯 번, 여섯 번 강의를 나가니까 그 강사료 중에 하나만 나눠줘도 용돈 많이 드리는 거예요. 17년 드려요. 한 달도 안 빠지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기특해요. 이제 3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3년만 하면 끝나는데 집에 가보면 3년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막 지리산 꼭대기까지 뛰어올라갔다가 뛰어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지금 이제 78이신데 우리 큰형님 형님으로 동네에선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 없이 정말로 50년을 자식한테 얹혀서 산다. 그럼 어느 자식이 그 부모한테 효도를 끝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자식 잘 키우면 호강할 거라고 생각하죠? 어린 밤 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잘 키우는 자식은 나라의 자식 됩니다. 돈 많은 자식은 얼굴 구경하기 힘들어요. 돈이 써서 이민을 가면 자식하고 어떤 관계된다고 그래요? 요즘 유명하죠? 해외 동포 된다잖아요. 아들하고 나하고 해외 동포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만 이제 안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부들도 안 죽네. 신부들이 내가 신부될 때 우리 수원교회 은퇴사제가 한 분 계셨어요. 한 분 계셨는데 지금 19분 계세요. 19분이 우리가 은퇴 기금을 모았는데 벌써 다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죽지도 않고 그대로 가세요. 지금 여기 지금 우리 교구의 최고 원로 신부님 지금 와 계시거든요. 와 계신데 지금 이제 83, 83인지 4인지 또 헷갈리는데 계신데 건강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 95까지 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신부들, 여러분들은 그나마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지. 우리 신부들은 아무것도 없잖아. 은퇴하면 땡이에요 땡. 교우들이 찾아와요. 1년 겨우 찾아오고 1년 지나고 나면 내가 은퇴신부님들 가보면 하루 종일 혼자 계세요. 그것도 1년 365일.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어떻게 은퇴를 안 합니다. 신부님들이. 절대 은퇴 안 해요. 왜? 외로운 걸 아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93살 먹은 할아버지 신부님이 은퇴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어머니 93살 되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아니 93살 먹은 신부님이. 아니 93살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부님이 혼배 때 이제 장례 강론하고. 장례 때 혼배 강론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주교님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주교님이 찾아가서 신부님한테 신부님 이렇게 은퇴하라고 해도 은퇴도 안 하시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헷갈려 하시고 하니 내가 보좌 하나 보내줄 테니 그 보좌 받아갖고 어려운 건 보좌를 시켜라. 그래서 신부님도 너무 기분이 좋대요. 보좌가 딱 온다고 그러니까. 보좌가 왔는데 70살짜리를 보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인생은요. 60부터 라는 거 옛날에 많이 들었죠? 실질적으로 인생은 60부터예요. 우리 이런 노래 알죠?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 이런 노래 있죠? 이게 100년 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평균 연령이 46세였어요. 이때는 늙어서 놀 수가 없었어. 왜? 젊어서 다 죽었으니까. 근데 이 노래 이제 완전히 고쳐야 돼. 노세 노세 늙어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이제 안 죽어요. 이제 안 죽어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럼 노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우리가 노년을 잘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자식 교육. 아까 자식 교육하고 텔레비전. 이 텔레비전님을 우리가 없애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황창현 신부님 말씀 어떠셨나요? 우리는 100세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남은 반백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박막함이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일해야 한다면 평생 같은 일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설사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이 지루하지 않을까요? 한 직장에서 여러 해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번 직무가 바뀌는 것처럼 100세의 시대에 남은 인생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도 그리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퇴를 앞두었거나 은퇴를 임의한 분들이 100세의 시대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 전 어떤 분이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회사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던 분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방에서 건물들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월 수입 300만 원 전후를 벌고 있는데 지방에서 생활하면서 생긴 월세와 생활비를 공제하고 나면 막상 손에 쥐는 돈은 그리 많지 않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크다고 전합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보면 우리는 늦은 나이에도 배움을 통한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의 저자 김영석 교수는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 늦지 않는다 75세까지도 인간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갈망은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이런 욕구를 배우자와 자식을 위한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미루기도 합니다. 50대부터 80대까지 남은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8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배우자 고려대학교의 최성환 겸임 교수는 은퇴 후 새로운 배우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와이프를 바꾸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놀랄 필요 없습니다. 하나는 실제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고 또 하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 즉 배우자입니다. 두 번째 걷자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매일 8,000보 이상 걷기만 해도 충분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50세가 넘으면 건강이 가장 큰 자산임으로 가능하다면 출퇴근 길을 활용하여 내리기 한 두 정거장 전부터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쓰자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정리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생각과 준비 상태를 글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적된 글들은 나중에 출판하거나 강연의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잘 듣자 나이가 들수록 나 때는 마리아식의 표현보다는 나도 그랬지 괜찮아 라는 공감의 말이 더 중요해집니다. 영화 인턴에서 벤처럼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의 고민을 잘 들어주면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귀가 두 개이고 눈도 두 개인데 입은 하나인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두 배로 듣고 보라는 뜻입니다. 내 말보다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더 주의 깊게 듣고 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옷을 잘 입자 물론 내면 관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첫 인상을 외모와 옷차림을 먼저 본다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외모 관리는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중년의 옷차림을 멋지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꼭 비싼 돈을 들이지 않아도 단정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빚지지 말자 50대는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시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물건이나 차량 구입을 위해 빚을 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금융 건전성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속지 말자 금융 사기의 위험은 특히 50대 이후에 높아집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다시 한번 조심 또 조심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를 맹신하지 말고 금융 거래 시 더욱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꾼들은 종종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간처럼 무디게 살지 말자 간은 침묵의 장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문제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퇴 후에 삶도 무심코 방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나 금융 관리를 평소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생활 태도는 필수적인 점을 늘 놓치면 안 됩니다. 선즉제인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먼저 준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남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남을 인생으로 치환해 보면 누구든 자신의 인생을 잘 관리하고 준비한다면 통제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 이상을 살 수도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으며 이 시간을 건강하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언급한 8가지 전략을 잘 기억하시어 이를 통해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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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